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보건소와 같은 방역 현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가 재택치료 키트와 배달 등 방역 현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택치료 원칙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증가해 일선 방역 현장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안전방역수칙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재택치료자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